오늘 한국가스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달 이었죠 대량거래량과 상한가 출현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우리 주주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때 대황고래 프로젝트 동해 가스 발굴 그리고 석유 매장 되어 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급등을 했는데 자 눌림목이 그냥 찍어 눌렀어요 거의 뭐 상승 시작점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구간을 세력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그럼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정고점 돌파가 가능한지 오늘 명확하게 대응 전략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또 새롭게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대황고래 프로젝트죠 아랑코에서 투자 검토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랑코는요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석유화학기업이에요 시가총액이 무려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 엄청난 회사고 돈이 정말 많은 회사에요 이 회사에서 투자 검토를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포항 옆에 바다에 지금 뭐 가스라든지 석유가 발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이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황고래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시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를 이렇게 발굴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회사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한테 MOU를 맺고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주고 거기서 이제 석유 나오는 걸 나눠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국 석유공사는 아람코와 애니를 상대로 대황고래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그래서 아람코는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제가 말씀드렸던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SOL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애니는 이탈리아 국영 석유 기업인데 자 이들 외에도 이제 미국의 엑스모빌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등 대황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석유공사 메이저 기업과 사업 설명회를 한다라는 것은 꽤 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공사가 석유공사가 해외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을 한다라는 거 사업 설명회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재료가 아직은 소멸된 게 아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좀 보시면은 7월부터 수급을 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시티그룹 갑자기 4만4천원에서 매집을 했어요 그죠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매도가 없죠 그 다음에 메릴린치 메릴린치는 뭐 사고팔고 하고 있지만 결국 순매수 3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 자 CLS 정도가 이제 눈에 띄는데 얘네들이 왜 들어왔을까 그것도 4만4천원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 요정도 가격대죠 그죠 자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 되니까 들어온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누구나 다 아는 테마주에요 그죠 그리고 재료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재료가 계속 확장이 되는지 아니면은 소멸이 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세력들과 같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 녹색선이 61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자 세력들도 이 평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지지구간이 잡히고 있죠 자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금 이 황금색선 이 황금색선은 21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자 61선 기반으로 21선 돌파 시도까지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겠다라는 세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큰 흐름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인데 3주 연속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5주 연속 찍어 눌렀습니다 이 헤도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5주 연속 계속 음복을 찍어 눌렀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요 아마 중간에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흐름 상승과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상승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난다라는 것은 지지구간이 나와야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지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지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를 좀 잡아 드리면 월봉까지 좀 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월봉을 보시면요 이 거래량 보이시죠 자 역사상 역대급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그런데 앞에 보면 이 매물이 두껍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400% 500% 갈 때 이렇게 가지 않고 중간중간 이런 쉬어가는 구간 눌림목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저번 달보다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은봉 구간 조정 구간이거든요 게다가 이 아래 꼬리가 이 검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121선에서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도 흔들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좀 정해 드리면 3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지 라인이 나올 때 우리는 세력들과 같이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정고점까지 노리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걸 강조드려요 꼭대기까지 먹으려다가 여기 가고 흘러내리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6만원 정도까지 단기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단타로도 자리가 좋지만 결국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번 주에 바로 양봉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라인 예를 들면 42,500원 언더 그리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35,000원 구간까지는 매수할 수 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사실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세력들에 돈이 들어온 종목만 공략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인데 눌리목이 끝났을 때 들어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통방에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리가캠 바이오도 33% 수익 구간에서 어디를 돌파하면 비중을 얼만큼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9만원 돌파하면 10만원까지 왜 봐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고 최근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셀트룸 같은 경우도 덩치가 40조 정도 되지만 우리가 일주일 정도 전에 들어가서 10% 단타 구간 챙겼죠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이 나온다는 거고 수익 매매 좋아하신 분들은 24만원까지 1차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거죠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힘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바이오 쪽에도 돈이 들어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저번주 같은 경우는 동구바이오 제약에서 우리가 한 일주일 조금 더 끌고 가면서 27% 급등 양봉에서 얼만큼 비중을 청산하고 어디에서 결국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수 탓점 이 구간 왜 중요한지 동구바이오 제약 1봉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제가 좋은 타점이 오면은 단기로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지금 시장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혼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보도 없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장 링크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간혹 광고업자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려놓는 정보 이 종목을 빼내가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놨어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 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내가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시장에 돈이 들어 주도주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셔야 제가 승인을 해드린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시장은요 돈이 들어온 종목만 가는 시장이에요 세력이 들어온 종목만 우리가 골라서 매매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지금 시장은요 한국가스공사도 돈이 들어온 종목인 건 맞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리죠 상승 끝나는데 조정만 한 달 반이에요 이런 종목 기다리다가 다른 종목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네오셈이란 종목도 6월달에 세력들의 매집봉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을 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 타점 잡아 드려서 한 달 만에 우리가 50% 단기로 수익 청산했던 종목이었죠 자 이때도 제가 어떤 걸 좀 강조를 드렸냐면 네오셈 같은 경우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고 일단 재료가 너무나 좋습니다 강조를 드렸어요 AI 반도체 삼성 CXL 테마 대장 주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월 13일 제가 장전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532분 싹 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당연히 매수 구간 목표가 잡아 드렸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서 한 달 정도 끌고 가서 50%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때 6월 13일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말씀드렸냐면 자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에 눌림목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제가 가격대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 세력 매집봉 확인을 하고 눌림목이 올 때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래서 편안하게 매수를 한 다음에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는 앞선 고점 여기에 한번 걸릴 거기 때문에 미리 잡아 드려서 편안하게 매수할 수가 있었고 자 네오세움은 지금도 조금 우리가 소통방에서 계속 관심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시장 왜 좋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 있잖아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오는 기회에요 기회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증시 살려놓고 경제 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내가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혼자 매매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세력 매집주 제가 이렇게 한번에 보내드릴 거니까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금 들어갈 세력 매집주는 단기적으로 들어갈 종목입니다 자 미 대선 정책 관련 주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고 하면은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제가 원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빠르게 한번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은 내가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소통방을 통해서 제가 수익을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세력 매집주를 통해서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요 결국 세력에 돈이 들어온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 항상 강조드리죠 우린 거래량과 창구 분석을 통해서 물량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주식으로 대박나길 제가 또 바라면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